카지노 면쪽으로 도망친다 카지노 면쪽으로 나간다 이 자리야 카지노 2층 째줄게 2층만 째줄 수 있어? 응 같이 봐봐 봉사에서 나 이제 붙는다 영막 치고 나 붙을게 나도 형 우리가 간거야?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카지노 2층 그 철개다 P1이야 얘 반패하래 뭐야 보인다 탄이 없어 탄이 신중하게 신중하게 일곱발 놓쳤다 해놨어 해놨어 둘 남았어 아 여기 내렸네 돌지목상 기절 아 까비 나지 않을까? 마인드 많이 맞았는데 스토리? 4번? 4번 보급형 킬 떴다 보급해서 왼쪽으로 뛰었다 안 보이는 단차로 그래서 싸움 끝났어 얘네 아 안 보인다 아 킬 뺏겼어 보인다 도전히 탄 안에 하나 기절 하나밖에 못 탔어 아 아래에 이히 밑에 돌 7번에 왼쪽 아래에 펭의 사랑 4번 돌집 나 펜스부터 세일할게 기절이야 돌집에서 뼈가 돌집 안에 어디있어 오른쪽으로 돌집 마리아인데 더 없는거 같아 아 돌집인가 보다 아 아 뚫래? 내가 돌집 영각 쳐 놓을게 돌집 뛰어내렸다 돌집 사이로 돌집 바사야 야 먹어 놓는다 돌집 2번 각 조심 이라도 3번 2번에 찍으러 간다 이만에 200 이사 여기 7번에 2 이사 이 끝이야 미라도 어디로 질렀어? 미라도 끝났어 미라도 끝났어? 그럼 3대3이야 에트앱인거 에셸에라를 머려안대 3대 에트앱 기절 3번 재 랩 나 재져봐 겠어 여기서 아 재질게 나 블루존이었다 같이 양쪽에서 재져 하나 더 계절 집안 다시 계절 아 이거 뭐지 터치한거 같아 이미 나온거 계절 집에서 나온거 계절 뭐야 나오던데 저기 decir 요 할 ox Chry nep 감사합니다.